먹거리 물가만 문제가 아닙니다.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요금 인상 한도를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,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한도를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.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다음 달 전기요금의 기준 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 단가 동시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. 전기요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시당 4.9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4분기 제도를 개편해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폭을 킬로와트시당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조정되지만 기준 연료비는 언제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.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아 한전이 요구하는 기준 연료비 인상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전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올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50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선 4분기 조정 단가를 50원 정도 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.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 예정된 정산 단가 인상과 함께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 연료비를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, 가스요금의 인상폭을 정할 계획으로 요금 인상 시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SBS 비즈 강산입니다.